왜 나를 나오라 했니? 겨우 조금은 너를 지운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날 힘들게 해야 했니? 너의 기분을 지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며 사귀어 할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주영이는 왜 저딴 서른여섯을 좋아할까? 나도 모르겠다 사실은 내가 매력이기 때문이야 너네 생각보다 훨씬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사람들 안 들려 연결 아직 안 했거든 정말 오빠를 한 번 개패듯이 패고 싶다 날 저 패고 싶다고? 너가 날 저 패 수 있을까? 갔다 왔는데 왜? 너 정말 멋진 아이다 가자 세나 해야 돼 왜냐면 노래 듣고 싶어서 아니야 노래 그만 들어 바로 앞이라서 마트 이름 뭐라고? 플러스마트 플러스마트 일시적인 오류로 처리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오류로 처리할 수 없어요 찍을게 차라리 플러스마트 플러스마트 포토컬 아니야 플러스 3.8km네? 응 오케이 가봅시다 렛츠 바리 타임 오우 쉣 팍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방금 아 아 그랬잖아 안그랬어 가 방금 뭐라고 한거 아니었어? 아무도 아는데 에잇 이랬잖아 나 아니야 너 아니라고? 응 귀신있나봐 여기 응 맞아 맞아 꼭이라고 한거야 와 반팔 반바지 입고 타니까 존나 춥네 씨발 와와 وال 아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ί 오, 내일 그 리스트를 그대로 가 와, 너무 좋다 주영아 왜? 어떤 게? 아이, 개이뻐 아, 지금 여기 모든 게? 와, 레일바이크 사람들 진짜 많이 타네 그니까 헉, 낭만 있어 내일 꼭 타자, 오빠 알았지? 아, 여기 시우 있네 아, 휴대에서 뭘 사 아까 그 할머니 있던 데가 여긴데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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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처박혀있던 거야. 너무 바꾸어. 사이즈가 안 바꾸어. 사진만. 똥냄샤만. 18%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트. 카트. 차 조심해. 카트. 뭐하는 짓야? 이거 많이 사는데?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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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나 과일 먹고 싶냐? 나도 과일 좀 먹어볼까? 미니 사과래 우와 달라 맛없을때 보트 F베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맞아요 형 어제는 정말 죄송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고마워 내가 미안해 내가 고마워 뭘 죄송할게 뭐있어 내가 미안하지 진짜 미안해했어 주영아 인정? 응 바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얘기를 해줘 맞아 오빠가 진짜 약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나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미안했어 찐이어서 그러고 방울토마토 어딨지? 여기 이게 방울토마토가 송이방울토마토라는게 있네 이거야 이거 송이방울토마토 근데 2단계 5천원 2단계 6천원 2단계 6천원 2단계 3천원 2단계 3천원 귤 맞아? 응 에반데 1단계 6천원 1단계 6천원 1단계 3천원 일단은 2단계 3천원 2단계 4천원 3단계 3천원 3단계 4천원 1단계 4천원 이거 홍시 아니야? 아 이거 4천원 이거 홍시다 나 홍시 엄청 좋아하는데 연시야 연시 연시는 뭐야? 홍시는 이렇게 생겼잖아 아 나 연시먹을래 이거 이거 가격대가 안 붙어있는데 4,580원 아 그래? 귤은 안돼? 귤? 아 나 연식 먹을래 연식 아 그래요? 선수가 막힌다는데? 아 진짜? 아 변비 안좋은거야? 아 나 나 그러면 지금 연식에 갈려면은 가온자 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빼고 주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저기 변비에 좋은거 먹어야겠다 포도 먹을까? 포도 있나? 아니면 샤인머스캐에 샤인머스캐에 봐 맛없어 맛없어 난 샤인머스캐 싫어해 포도가 좀 더 진해 블랙포도 이런게 좋지 않아? 한송이가 어떻게 12,000원이야? 와 근데 ㅈ대긴한다 개쩔긴한다 와 쌉거봉이다 이거 와 진짜 비싸다 이거 하나에 11,000원이야? 와 와 거봉 겁나 맛있다고? 알았어 믿고 하나 산다 오케이 과일은 끝 나 버섯 좋아하는데? 조영아 버섯 여깄잖아 아 어 모든버섯 그거 좋다 모든버섯 좋은데? 모든버섯 하나 넣자 모든버섯 하나 놓자 파 안 사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인덕션에다 할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파, 파구이 뭐 있다 이런건 아예 봐 너무 세왕으로 가지 말자 청양고추 안건? 청양고추 좋지 그리고 아침에 나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어? 나 된장찌개 아침에 10분간 된장찌개 너가 끓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고기를 먹어 아 진짜?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다고? 너가? 왜 그러면 내가? 이거 말고? 아 저런 거 좋다 아 왜냐면 지금 된장을 살 수는 없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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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 진하게 두 개 사서 살 줄게 이거랑 두부 찌개용 근데 그 두부는 너무 작은데? 어잉? 진짜 크게 다 먹을 수 있겠어? 어 나 두부 좋아해 알았죠 그러면 찌개용은 풍미하게 맛있잖아 단단한 맛있는 두부 저런 게 좋지 않나? 찌개용은 부드러운 게 맛있어 아 찌개용은 부드러워 그래야 숙수가 잘 되니까 아 그래? 그럼 깻잎 하나 살게 어 그래 깻잎 하나 사봐봐 그리고 무엇을 사니까 고기 사자 김치도 아 맞아 김치 김치도 구워야 되잖아 고기 먹을 땐 먹는 김치 조그만 거 하나 사면 될 거야 진짜 낭비나 하지 말자고 인정? 어 이 정도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네? 너무 큰 거? 너무 커 이거 말하는 거야? 구워 먹을 거면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 아 그래 어 이거 먹다 뒤질듯 벌써 많이 샀어 그치? 쌈무 나는 먹긴 하는데 오빠 안 먹으니까 사지 말자 어차피 너무 잘 안 어 나 쌈무 싫어해 쌈무 헤이 쌈무 네가 고기 골라 가셨구나 나 고기 한 거 걸 줄 모르는데 아무거나 사면 돼지 그냥 고기 너무 두꺼우면 안 돼 한돈 한돈에 가브리살 너무 느끼하고 생목살 지린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완전 바비큐옹 아니? 맞죠? 이거 나면 뒤지게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한 것 같은데 미국과 국물이래 이걸로 가자 그래 삼겹살 먹자 한돈 벌집삼겹살? 너무 두껍지 않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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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꺼워 숯불에 우리가 먹으면 숯불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 저게 벌집이란 게 두껍지만 잘 익으려면 좋겠다 아니 아니 힘들 거야 아 오빠 아니야 이건 맛이 없을 거야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한돈 생삼겹살 먹겠다 벌집어 이게 진짜 맛있는 부분이거든 빨리 잡아 어 그렇지 아닌데 기름기 너무 많아 오빠 이 정도 돼야 돼 봐봐 이거 다 기름이야 이게 맛있다고? 뼈 많이 없는 부분이 좋다 그랬어 뼈 장난 아니야 다 뼈는 똑같아 뼈 이거 오빠가 고른 게 더 많아 그래? 또 정육집 딸내미의 얘기를 들어볼게 이거 두 개면 될 듯? 응 오케이 고 아니면 하나는 벌집으로 사고 하나는 이걸로 사면 그것도 괜찮다 응 그렇게 하자 아 벌집 개빡센데? 와 양갈비 토마호 크다 개쩐다 고기 색깔이 바랬어 고기 색깔 바랬어 이거 이거 세일이야 아니 이게 세일 이거 색깔 바랬잖아 어머 심하다 왜이래? 막 간거야 근데 가격이 엄청 싸긴 하네 아 이런 건 못 먹어 아 해 먹기 너무 어려워 그래 너 못 먹지 마 그냥 뭔가 과하게 할 수 있어 어 어 파절이 좋아하지 않아? 어 나 파절이 별로 안 좋아해 이거는 양지 머리 말고 목살 조금 사... 아니 목살 하지 말자 대박 어 미국산인데? 이쪽 미국산 있고 이쪽에 한개 아아 이거는 살까? 와우 이 꽃등이 있잖아 요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와 미국 꽃등 음 이걸로 사놓을게 여러분들 너가 보지 뭐 마장동 딸내미한테 고르라고 하라고? 왜 이맘데 와 이거 방어인가 설마 방어 맞네 아니야 근데 그만먹어 방어는 더 겨울에 나 지금 미친놈 나 지금 완전 미친 짓하고 있네 너무 많이 샀어 지금 나 나 그것도 샀다? 뭐? 소고기 네 괜찮지? 괜찮지? 어 잘했어 나는 또... 그... 그... 뭐야 나 왜 자꾸 대회해 아니야 아니야 수영아 가자 5,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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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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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가 쌈장은? 아 같이 같이 어 소세 어? 소세지 잔슨비야 우와 으음 우와 파킹 파킹 치킨이다 파킹 치킨이다 잔슨비 소세지만 사먹 끝나? 우리 오빠 밥 먹을 거야? 우와 내일 아침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마트 요즘 되게 잘 돼 있다 소세지 코너는 이쪽 잔슨비 파킹 잔슨비 야 이거 고기는 명이나물이 있어야지 이것도 맛있어야 돼 명이나물 인정하지? 여러분들 명이나물 이걸 상처에 판다고? 안 먹어 에바야 뭘 서러워 잔슨빌 골라봐 잔슨비가 뭐 없으세요? 물어봐면 되잖아 잔슨비 소세지 있나요? 잔슨비가 없고요 네 네 잔슨빌 없대요 오빠 저번에 이거 맛있었잖아 우리 직합 부어스티 저번에 먹었던 얘기 난 솔직히 그럼 잔슨비라는 얘기 안 먹어 그냥 가자 저번에 개맛이 켜먹었는데 그냥 가 그냥 가 떡 구워 먹는 거 나는데? 그래? 밥 대신에 응 아니 밥도 사야 돼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먹으려네 그렇구만 그렇구만 나 근데 똥마려 어떡해?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 떡 떡 떡살이 조그만 거 없을까? 떡집에서 파는 가래떡 그런 것만 사가면 딱 좋은데 뭐 말 잘지? 어 알아 여기에서는 없어 그냥 가 가고 나 셀꺼 어 쉽고 오빠 아니면 똥 싸고 올래? 내가 천천히 좀 더 살 거 챙기고 있을게 지금 정신 없으니까 우리 한 분에 다 사야 되는데 생수 하나 네 이거 먹잖아 오빠 술 그럼 나 진짜 똥 싸고 갔을까? 싸고 하고 차라리 내가 천천히 할게 지금 뭔가 빼먹을까봐 그래 맞아 라면도 그렇고 나 라면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이걸로 채팅 보면서 하는데 아 왜 나 핸드폰 좀 오빠 저기 핸드폰 있잖아 차에 응 아 여기서 채팅 봐도 되는구나 아 이해 못하고 방금 고집 부렸네 와 이걸 잠시만 아 잠시만요 자 자 자 엉창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이제 내 세상이야 히 갈게 타산당이 그러면 일단은 술을 사라 했잖아 술을 아 술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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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거 바로 먹고 싶은데 아 목말라 참자 저 욕먹을 것 같아 음료수 뭐 음료수 뭐 사지 주스 하나 살까요 아니면 뭐 포카리나 이온 음료를 하나 살까 아니면 탄산 감자 단호박 감자 단호박은 근데 작게 양파만 샀거든 필라이트야? 맛없어 그게 약간 싼 거 아니야? 싸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맛없던데 일단 나 그거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콜라? 제로 콜라? 근데 필라이트 맛이 없잖아 아 나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맹맹하다 해야 되나? 김빠진 느낌? 아이고 아이고 등치 큰 거 왜 갖고 와가지고 아 여깄다 제로 이거 아 복화했을 때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내가 챙겨가지고 내일 가는 길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 음 음 이렇게 하자 음 아 으 오 으 이거 뭐야? 라임향이 아니네? 배소름 큰일 날뻔했네 라임이 맛있잖아 그치? 뭐야? 저 미니형 그럼 뭐 사야돼? 진짜 이상한 맹물 먹을뻔했네 아 밀키스? 오케이 밀키스 이렇게 아니야 밀키스 한타? 한타도 있어 어떻게 할까? 제로로 사야돼요? 그러면 칠성사이다 제로로 사? 스프라이트 제로 살게요 스프라이트 제로 살게요 아니야 마운틴님도 맛있겠다 아냐아냐아냐 이제 여기는 됐어 라면으로 갈게요 아까는 스프라이트 제로 사라매 아 칠성사이다 제로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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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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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맛이야? 오케이 이거는 또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그리고 아 술을 아 술을 아 술 술 술은 뭐 먹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아 좀 술이 낮은 생각할게요 솔직히 피곤해가지고 술이 안 보여요 아 라면이랑 먹을 것부터 사야겠다 어 맞아 새로 그거 있나 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인정 그거 나왔나 여기 있나 보자 새로 온 소주는 있을 리 없을 것 같고 새로 어 있다 새로 사볼게요 인정? 어 새로 사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새로 응 새로 써요? 아이씨 아이씨 라면 먹고싶대 알았어 라면 살게 라면 먹고싶대 라면 살게 그리고 잠깐만 아 새로 한 번 먹어보고요 맥주를 사서 그 소맥으로 먹을게요 카스 라이트 없나? 진짜 이렇게 처먹으면서 라이트 찾는 거 역겹다 그냥 갈게요 이만큼만 이게 솔직히 피쳐 사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 솔직히 아시죠? 아이씨 이래야? 한산이 많이 안 빠져서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빨리 살해 라면 엄청 먹고싶대 오케이 카스처럼 비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데를 먹을게요 김치 시발 뭐야? 노래하는 코트씨 전화 왔네요 네 노래하는 코트님 뭐라고요? 라면 사면 안 되고 어 저거요 바이크에 다 안 들어가니까 잘 생각하고 넣어 아 네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뭐 그냥 꿀주 이런 거 되지 않아? 네 소주 한 두세 병이면 될 거 같은데 소주 두 병 샀는데 세 병 살까요? 두 병에다 낯걸려 먹을까?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네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히 계세요 맥주는 사지마 아 네 알겠어요 노래하는 코트님 꿀주 어때 꿀주? 꿀주 먹으면 맥주가 있어야지 그럼 맥주 하나만 사 작게 하나만 살까요? 아니 꿀주라고 아예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맛있어? 아니 그거 돼 있다니까 애초에 그렇게 알았어 응 응 원래 내가 오빠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오빠 하트로 해놨었거든? 근데 어제 보니까 나를 BJ 주영스토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노래하는 코트 바꿨잖아 근데 그게 왠지 알아? 왜 그렇게 한 건 줄 알아요? 이름 저장은 그렇게 안 해놨어 근데 카톡에 카톡만 뭐 개 자식이야 이게 하지마라 아 뭐가 정치야 이게 어떻게 정치야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한 건데 이게 정치라고 몰고 가는 게 정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꿀주라고 나온 거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하잖아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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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주라고 없는데? 소주 더 넣으라고? 꿀주를 먹을 거면 맥주 작은 거 하나 살게요 맥주를 작은 거를 막걸리 알았어 좀 징징대지 말아봐 아니 암튼 오빠가 이름 저장은 다른 걸로 해놨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아무거나 샀다가 진짜 좀 내가 잣댈 것 같아서 이걸로 하나 살게요 그냥 꿀주니까 막걸리 보러 갈게요 저장은 그렇게 안 하는데 카톡은 우리가 또 이제 비분계 연애를 했기 때문에 네? 혹시 깔라만시 소주 이런 거 있나? 어 있어 있어 그런 거 먹을까? 어 차라리 그런 거에다가 막걸리 밤막걸리 밤막걸리 있어 밤막걸리 밤막걸리 한 병 오빠 아니 넉넉하게 사자 밤막걸리 2병 어 깔라만시 소주 3병 어 알았어 오빠 어? 근데 나 컬러링 들었어? 아이씨 흐흫 이벤트야 아이씨 이래 놓고 뭐 알마하면 정치질한다고 뭐라해 어휴 하남자처럼 깔라만시 소주가 뭐야 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 여러분들 새로 뺐어요 태훈이 오늘 달달한 술 먹고 싶대 달달하게 가자 여러분들 밤막걸리 예화가 맛있어요 1번 2번 뭐가 맛있어요? 그리고 밥 안바도 있어요 어 자기야 왜 근데 술 몇 개서 먹은 뭐 안 써 깔라만시 소주 밖에 안 산다 하지? 맥주 갖다 놓을 거고 저 그거 그 그 복분자 한 병 어 복분자 하나 깔라만시 도겔 밤막걸리 도겔 밥 안봐요? 복분자 하나 우와 복분자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말.. 말고? 왜 화를 내?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왜 화.. 아 잠깐만요 왜 일부.. 일부 세력들 뭐야 갑자기? 아니 병으로 살 건데 왜 화가 났지? 복분자 살았잖아 왜 화가 났을까? 밥 안봐 그 사람에 밥 안봐 하나 알밤 하나?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어 병유리로 그거 살게요 오케 그냥 보이길래 뭘 본거야 그러면 알밤 막걸리 통통? 알밤 통통? 알밤 훨씬? 알밤이 근데 얘가 있고 쟤가 있잖아요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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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아오케 그럼 밥암바 아예 빼고 이거 두개 하자 이게 맛있다며 훨씬 밥암바 어디갔어? 이렇게 아니 밥암바 알밤 사이 모른다 안 먹어봤는데 왜 나도 왜 답답해해요? 왜 답답해해요? 아니 아니 안 먹어봤는데 왜 그래 아니 복분자가 그 자주색깔 병이 있잖아 그게 없고 이거밖에 없네 우담 이건 뭐지? 어 원래 그 호일이 병 있잖아 자주색 자주색 그게 없냐 왜? 없어요 없어 어 여기에 그런거 모여있는데 지금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을 리 없다고? 잠깐만 아니 지금 여기가 슬픈인데 없는데 내가 내 키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나이스 . . . . . . 그래서 이거만 사자. 많다. 그리고 까라마시 하나 뺄게요, 그러고. 복분지 않아. 나 안 사고 하나. 까라마시 4개나 있어, 사실. 까라마시 맛있을 거나? 이렇게 하자. 충분해. 이거 너무 많아. 햇반. 햇반이랑 라면. 아니 햇반 살게요, 햇반. 쌈장이랑 허브솔트 했고, 아까 내가 갖고 왔어. 그리고 햇반. 아, 진심 기저귀 채워야 될 것 같아. 흠. 햇반 여기 있다. 개별로도 있다. 다행이다. 지금 저녁에 먹을 거 하나랑 내일 아침에 뭐 3개 세트 이런 거 없나? 아, 큰 밥 여기 있다. 큰 밥. 이거랑. 나 저녁에 작은 밥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만. 굿. 왜냐하면 짐을 많이 못 넣어. 어. 저게 많이 못 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게 날 것 같고. 그. 아까 술 한 주 할 거 뭐 없나? 이게 밥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라면. 어, 깜짝이야. 가자. 어, 어디다 그릇끄릇했네? 잘했네. 그래서 내 핸드폰 못 가져가게 한 거 같아. 이거 봐야지. 그래. 다 샀어? 응. 볶음밥을 왜 사? 볶음밥 안 샀는데? 아, 아무것도 하지 마. 딱 좋아. 딱. 볶음밥 안 샀는데 뭔 소리야? 아, 그거 할 수 없어. 오빠 근데 술 먹을 때 뭐 하나 집어먹을 거 살까? 나 초? 오! 괜찮다. 과일을 먹는 거 어때? 과일 아까 안 샀나? 그러니까 술 먹을 때 과일. 그래, 그러자. 술 먹을 때 과일 사자. 술 먹을 때 먹을 과일. 어. 잠깐만. 과일 사자네. 과일 사자네. 과일 사자네. 귀여워. 우리 어묵판 안 생겨왔나? 근데? 맞아. 과일 안주 비만장. 밥은 몇 개 났어? 밥, 큰 밥 두 개 샀고 내 거 작은 밥 하나 샀어. 두 개 났어? 아, 그냥 먹어. 귤 어때? 근데 안주로 방울토마토 괜찮아. 포도나 강화토마토. 집어먹기 편해서. 어, 이거 샤인 자달 이거 먹을까? 스텝이야? 달달한 거? 아, 자달? 어. 아니, 나는 상큼한 거 좋아. 쓴 거 좋아. 아니, 나는 상큼한 거 좋아. 자두 같은 게 좋긴 한데. 없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는. 네. 그러면 저기. 그럼. 저기. 여기. 여기. 이런 게 없는데? 아니요. 자두가 아직도 나와? 이 시기에? 여기가 없는데? 자두가 없네. 자두는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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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사자. 네. 지금 좀 그만 사는 거 어때? 네. 체리가 있네. 너무 비싸다. 신나는 거 아니야? 스윗가리입니다. 와.. 이게 망가니.. 진짜 신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도 못 살겠다. 수박이 어딨어? 아 진짜 수박이 있네? 어? 대한민국도 못 살겠어. 이 시기장에 여팁이 있을까? 아 이거 나의 조각이 왔어. 왜 그거 안 하고 싶어? 아? 아? 그러면 제가 유학생들이 한 번новating.. 이거 어디 schools 아는데? 이렇게.. 네, 가자 이제. 응. 너무 오래 있다가, 내 그분한테 전달을 안 해.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찌개에 볼품있게 호박 하나 넣어주자, 몰려놔야돼 먹태 먹고싶다, 가자! 다 샀잖아 이제, 진짜? 응 저 이맨급 유닛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 파란색 똥공장 유니폼 1차까지에 붙이시는거 보세요 어 마트에서 한시간이 됐네 응? 마트에서 오래 한시간이 됐어 진짜? 라면 진짜 후회 없지? 가서 어디서 얻어오라 이런 말 하지마 계란 닭 황강라면 어때? 그거 어디다가 그냥 먹어? 뭘? 라면 안먹는다면서 나 좋아 나 좀 먹고싶다 야, 김통깨? 통깨라면? 김정국이 선전하는건데? 사, 집에 가져가봐 그러면 안 먹으면 안 먹어 라면 해봐 라면 해봐 난 그냥 된장찍이면 충분해 라면 죽어도 안먹어 나 후회 안한다 이거 왜자 왜자 이건 못참지 이거는 못참지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아 이거 못참아 이거 못참아 응 굿 이제 가자 우리 그래 쌈장 샀어요 쌈장이랑 그거 샀어 이제 그만하고 가도 될 거 있잖아. 인정 아니야? 완전 인정. 알방통통 샀네? 어디? 이거 진짜 좋은데? 나 안 먹어봤어, 밥 막걸리. 어, 오빠 떡이! 이거 말한 거잖아. 와인도 있네. 오빠 와인 잘 취하니까. 왜? 왜? 어. 뭐 와인 잘 취해서 안 돼. 어. 뭐 뜯자? 비빔면 사무자. 안 먹는데, 예쁘자. 호떡빵 맛있겠다. 사이크에서 들어갈 줄 모르겠다. 꽃비를 무시하지 말라고. 봉투 주세요. 네. 봉투로 실어야 돼가지고. 봉투 몇 개 드릴까요? 봉투 몇 개 드릴까요? 봉투 몇 개 드릴까요? 쓰레기 봉투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될 텐데 그러면? 그냥 박스해서 해가지고 저기다. 그냥 하나씩? 봉투? 봉투가 낫겠다. 봉투 그래야 넣을 수 있지. 네, 네. 한 30? 큰 거 없을까요? 큰 거? 이거는 다 국물이야. 아, 진짜? 응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안넣습니다. 큰일 났다. 흐느라 깻잎을 relations. 흐느라 깻잎을 만들었을 때. 지금 해당're 30초. 예시보라. 네. 비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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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감사합니다. 여기다 드실게요. 응, 맛있어. 오늘 뭐 숯불 같은 거 피시고 살짝 구워 드시면 맛있게. 음, 맛있습니다. 싸게 드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가자. 언니, 이런 거 먹으니까 좀 미안하다. 아이고, 네. 가문어는, 가문어가 가짜문어 아니야? 가문어? 가짜의 가 아니야? 가연버터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그 가, 가 아닐까? 아냐, 아냐. 가문어는 이게 가짜문어. 왜 저래? 기분 척 하는 거야? 아, 제일 무거운 게 이거지? 응. 내가 한 거.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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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우리 그때도. 오빠 진짜 뽑기 미쳤다. 우리 그때도 이만큼 나왔어, 오빠. 야. 뽑기, 뭐란노 이거. 대단해서 이것만. 고객님 이쪽 반대에다 술러야지. 여기. 맞냐? 여기다가? 여기다 할 수 있어? 여기, 이쪽 폭이 좁아서 돼? 여기에다가? 안 돼. 안 돼. 아, 어. 여기 폭이 좁아가지고. 잠깐만. 좀 나와봐, 그러면. 아니, 내가 해줄게. 다 일단 뺄게. 보자, 여기 있었네? 응. 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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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게. 안 돼. 응. 살살, 살살, 살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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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줘? 아, 이거 있어. 바구니 갖다 놓고. 어, 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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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더라요 그쵸 저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사누 카메라 삽입술 한거냐구요? 개무서워 왜 째러가냐? 왜 화가 났나? 나 나중에 가서 얘기해줄게 왜? 방송 꺼져있을 때 얘기해줄게 연기하는거지? 진짜 리플리즈 아니 젊나 병있다 아 나 진짜 얘를 어떡하지? 저 뻔뻔한 표정이 너무 웃기네 이름은 기억하고? 속으로 어떤 느낌일까? 저렇게 하고 나면 속으로 아 재밌었으면 됐다 이런거? 이렇게 하고 물을 주면,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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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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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나 진짜 똥 다 쐈어 이제 다 뒤었어 완벽하게 쐈어 진짜로 최악인거 뭔지 알아? 아니 옆에 벤츠 AMG 저 옆에 이제 여자가 내렸는데 전여친인거야 그 아저 내가 전여친이라고 딱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얘가 기분 안좋아보여서 왜그러냐고 물어봐갖고 아 장난치? 아 리프셔츠한테 뭐해갖고 하하하 하하하 아 잘 들리죠? 가자 나 힘이 없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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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다 하하하 저거 들고 계단 어떻게 가 내가 무거운 거 듣게 진짜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찍찍찍찍 뻔뻔하게 시끄럽네 쥐새끼가 꿀꿀 음악 못 틀어 금방 갔는데 음악을 왜 틀어 와 바이크 존나 무겁다 쥐새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퇴근 시간 되니까 차들 많아진 거네 아까 아예 차가 없었어 가평이나 이런 데는 춘천 이런 데는 저 관광 도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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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이 시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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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다 일단 갖다 놓자 아 아 으 거기 있는걸 들고 여기 있는 걸 꺼내서 으 벗어없 으 으 너 모자 는 아예 챙기질 않았었지 어이구 비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시네 그게 무지하게 무거워 아이씨 이거 30까지 가져가려면 뒤졌다 폰을 왜 꺼내와 네비용으로 갈건데 아 그래?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걸 세우다니 끌바 장인이구만 끌바 장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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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grateful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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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에 찍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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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다 지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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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다 여기가 아 아 아 아 시바 아 아 아 시바 넘만 봐 아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헬멧 쓰니까 더 힘들어 그니까 와 소문다 하얀데로 우리 밤새웠어 여러분들 아휴 새로운거야 근데 방금 올 때 나 진짜 졸렸어 방금 낙도 닦는다 나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졸렸어 Give me a drink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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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들다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 아 나 물 물 물 니것도 일단 먹어 아 야 줘봐 그거 줘봐 이거야? 이거야? 응 아 뭐해 아우 더러워 뭐해 컵을 따라 마셔야지 아이씨 간접했었네 아우 시발 좀 떨어져 쟤 왜 저래? 저 토라이 새끼 왜 저래? 아이씨 여러분 저녁에 볼게요 그게 맞지 않아?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 방석 켜는게 맞지 않을까? 저 어제 몇 시야? 아 진짜 나 좀 자긴 자야 돼 몇 시야 지금? 그게 맞지 않을까? 요리 다 하고 아니다 4시 57분이 11시에 알람 맞춰놓자 오늘 자자 그리고 어때? 그리고 방송하지 말고 잠방 씻으라고? 진심 내가 씻길 바라는 거야 지금 다들? 너너분들이 씻길 바란다면 이렇게 깜짝이지 바로 세줄게 아 뭐 아 잠깐만 어? 아 뭐하니? 뭘 뭘 뭐해 ㅇ 코트 에프나 이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음 소리 졸라 야하네 비치훈 3,323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씹고 지읏자라 뒤지기 싫으면 지영아 나 탕 들어갈 건데 진짜 너가 잘 찍어줘야 돼 세팅을 나 씻어야 돼 아직 안 해 아니 아직 안 해 왜 방두색은 꽃이 나면 영정이 나?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런 말에 너도 돌아보지 마 나 탕 들어갔을 때 찍으면 돼 알았지? 우와 우와 이거 쩐다 조심조심조심 아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진짜 하반식 나오면 큰일 나나 아 밖쳐라 아 일본에서 서비스 온다고 어? 보여주다나 하겠다 너무 좋다 아유 아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제 오제? 어?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장본 짐 정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꿀꿀꿀꿀 돼지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그니까 오빠 해도 될 것 같아 안 보이잖아 잠깐만 잡아줘 오빠 아 잠깐만 어딜 찍을까 오빠 보일 것 같아 어? 안 보여? 얼굴만 찍어? 어? 얼굴만 나오게 얼굴만? 얼음 나와? 얼굴만 얼굴? 얼굴 나오라 얼굴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했어? 어 여기까지만 찍을게 그러면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그니까 어 그럼 나한테 안경을 주면 되겠다 나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유 잠시만 위에서 애를 찍는 게 그런 느낌 없다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니까 혹시 모르겠다 아 진짜 뭐 돌리는 게 이렇게 불안하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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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이게 해줘야지 알아서 해주겠다고 주웅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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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짜증이야 웃을래? 야 여기 나 안경을 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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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미쳐드리지 너무 호무적인데? 아 광각을 끄면 되겠다 전면 광각 전면도 광각이 있어? 나 없어 전면을 나를 줘봐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 푹 빠져 여기 푹 빠진다니까 여기까지야 셀카봉모드로 셀카봉모드로 줄여줘 조심해 홈핫 두개 흰에 접착 사이 흰에 고춧가루 코트에 분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주 반해버리겠네. 지명적이다.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빨리 보여줘 뭐해. 뜨거운 물 못히나? 주영아 온도가 좀 낮은 거 같은데 올릴 수 없을까? 여기 앞에 조절하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너 들어올래? 없나? 안 보여줘. 어? 없어서 조절하는 곳. 아니 거기 없어 아예? 뭐 없어 아무것도. 아 진짜? 온도 물온도 조절 안 되나? 음. 음. 코트에 분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아 나 로션 가져와서 빨리 보여줘. 코트에 분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슴 처진 거 봐라. 우유 많이 나오겄네. 사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슴 처진 거 봐라. 우유 많이 나오겄네. 사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 진짜 좋아. 네이버에 그거 검색해 봐봐. 여기 펜션 이름이. 펜션 이름이 뭐였지? 320. 무슨 320? 조영아. ST320. 원장님. 저의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반신은 아니라도 엔도 같은 그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나 급한데 응 안돼 으허ua 으휴 숱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얇아서 그래 머리 다 감고 나서 머리 다 말리고 나서 보면 완전 정상이야 머리 얇아서 그래 그게 탈모야? 아니 우린 그걸 탈모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걸 탈모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얇은 거예요 나 사시야 나 진짜 사시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왜 내게 다시 돌아온 거야? 미안하지만 우린 다시 여길 수 없어 미안해 내 눈을 보고도 못 믿겠니? 제발 그만해 이제 나는 힘들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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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할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반신욕하니까 똥땀이 다 사라졌다 진짜 오늘만큼은 똥뽀야 뽀송뽀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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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하자 뽀송뽀송해 뽀송뽀송해 빈추가 쥬웍이 절환 개통상시켜 주려 주영아 주영아 가이로 악어 불어버리고싶네 시벨럼 가이로 악어 가이로 악어는 좀 심했는데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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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Y 와 ou 주영아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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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3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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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주영아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주영아 아무도 없니 없니 나 그럼 처리 PM 저녁에 켤게 카페에다가 써줘 우리 11시 온다고 11시 올게요 이따봐요 감사합니다 형님 가기 전에 황문 좀 보여 주세요 코드에 프로저리로